이거 슬퍼도 아니에요 야! 선전설! 이거 실화냐? 유리덴 할 때 다시 한번 로그인 시키나봐요 자아.. 지금 만원정도 모아서 쇼핑까지 가면 쇼핑까지 진행을 할텐데요 역시 더럽게 안나오죠? 그래도 여러분들 넥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넥슨 사랑하시는 분 많아서 던파에 봉자보다는 잘나와요 아무리 못해도 하지만 존설도 두렵게 안나온다는거 개빡친다는거 존설도 두렵게 안나오고있죠? 개빡 나와라 좀 모아놔 나와라 좀 모아놔 아 원래 평균적으로 제가 이제 계산해본 결과 9개당 1개씩 전설을 따는데 9개당 1개씩 9개당 1개씩 어디있나요? 에이 뭐야? 지금 몇개 남았냐 상자 아 됐다 오케이 다음 상자 이거 이거 50개 연속 만약에 전설이 안되면 충분히 있거든요 아 진짜 충분히 있어 아 난 지금 안 나왔으면 좋겠어 난 솔직히 말해서 이거 나머지 30개 까는 동안 전설이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거든요 기록 한번 세워보고 싶어요 이거 실화하는지 버그 수도 있어서 난 안 나왔으면 좋겠어 레전드 한번 찍고 싶어 오예? 오예? 아 진짜 안.. 나 진짜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어 제발 야 이렇게 안 나오는 거 본 적 있냐? 20개 연속으로 안 나오는 거 나 본 적 없어 최소 10개는 하나씩 나와요 제발 나오지 마라 제발 제발 오예 좋아요 레전드각 블리자드의 넥스화가 시작되나요? 휴어염 acon NER ving 제발 밝 새로운 뜯wear Zrr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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오오오!!! 야야야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야 이고 역대 기록이지 이십오개동안 전산 안나오는데 본적있녜 아이 없소 야 없지 디들 본적 없지 없지 아 없소 아없소 road 먹어본 적 없어 메전드가 진짜 드디어 나왔네요 여러분들, 이십 몇개 치죠? 이십칠바에 뽑았는데 있는거야? 콩스 근데 50개에서 1개만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 엄청난 기록이에요 50개에 한 5개 50개에 한 최소 최소 못해도 6개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좋아요 50개에 여러분들 1개면요 이거 거의 넥슨급이에요 이거 돈슨급 야아아아 거의 돈슨급 여어어 아 진짜 나 더 안나와도 좋겠어 이거 진짜 이건 유튜브 조회수 100만각 200만각 아 진짜 50개에서 하나 나온건 야 5만원에서 하나 나온거는 이건 유튜브 진짜 조회수 500만각이야 아 진짜요 아 진짜라고 이거 실화냐 잠깐만요 어 진짜 야 존나 신기하네 워어어 좋아 좋아 되고있어 잘 되고있어 이렇게 안나온거 처음이야 야 예어어어 좋아 14개 남았어 아 저 몰루스킨 맞춰야 되니까 2개 정도 어차피 근데 야어어 그 과를 하여튼 일단 집합각 블리자드 사장님 대누각 블리자드 사장님 대누각 블리자드 사장님 대누각 이야 좋아요 대박입니다 뭐지 스킬 아뉴엘 야 잠깐만 이거 1118에 신고해야되지않냐 배트코인 먹지로 아 진지하게 아 원래 잘나오는데 안나오네요 야오! 야오헤없이할아용 ㅋㅋ ㅋㅋ 잠깐만 쒜쒜쒜 눌ㄹ 야 배틀코드5만원씩 더 충전해봐 야 배틀코인 5만원씩 더충전해봐 야 너충전해봐 언제까지 하노 보게 워어어어어어어 와 이거 이정도로 안나오고 넥슨 붐밭해야됩니다 이렇게 안나오는 정도 clarification 사전솔도 뜯어요 232 어 나 저거 한 번만요 나 저거 처음 봤어요 진짜 하나도 안왔어 진짜 이거 유튜브 갓 아니 여러분들 봤어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 봤어요? 혹시? 처음 봤죠? 이거 오버워치 1100점은 뭐 이렇게 안주는 거랑 그런 거 있냐? 뭐 이런 거 뭐 정해졌냐? 오버워치 1100점 이하는 뭐 스킨을 뭐 못쓰게 한다는 둥 뭐 전설 스킨을 득템할 수 없다는 그런 거 있냐? 뭐 한 개 이상 뽑을 수 없다는 그런 거 생겼냐? 혹시? 점수 차별 있냐? 아 일단 빨리 좀 해봐 충전 드디어 나와서 두 개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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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두 개 여기서 연달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다 중복만 결과라고로 중복만 나오고 있어요 나오네요 그래도 또 중복? 3리퍼에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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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졸라빡치네 지금 슬슬 3연속 리퍼에 있는 거 세 개 오케이 4리퍼 뜨면 메전드 코드라 리퍼? 아 다른 거 뜰 때까지 가보겠습니다 어 이제 잘나오네요 와아아아아아악 개소를 해요 야 이거 뭐 확률 조정한 것 같애 살이 퍼 이거 안 줄려고 밥 먹었어 야 이거 주작이냐? 와아 드디어 나왔네요 여러분들 아나가 나왔네요 이제 거 많이 다 깎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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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까지 갈게요 오? 야 이번에는 반전 최다전설 세 개 세 개 최다전설 5개 4개? 그거 이번에 할로윈? 허걱스 허걱스 4개 4개 한 10개 나오는거 아니야? 허걱스 허걱스 다했지 않아요 저 이거 쓸도전 아니에요 야! 산전설 이거 실화냐? 야 오늘 왜 그러냐? 야? 야 뭐냐? 야 오늘 이거 실화냐? 야 지금 몇개 까서 따지고보면은 지금 8개 까서 8개 다 나온거야 지금 8개 까서 8개가 다 나온건데 지금 8개 까서 8개가 다 나온건데 삼전설 니들 처음봤지? 하지만 이젠 안주나요? 문발끝인가요? 흰색 오지게 나오고 있구요 Solutions 지난녹 이소 들려드 여기서 있길래 이제 시작 오? 아까 진짜 45연속인거야? 그때까지 하나 나왔을때 소름이었어요 국토컵 소름이었어요 이제 안나오냐? 어? 어어? 뭐하는거냐? 40개째부터 안나왔거든요 지금 또 13개째 13개째 안나오고있어요 14개째 14개째 안나오고있습니다 10개째 13개째 오우! 하지만 있어 아까 오 잘나오는데 갑자기 잘나오는데 제일 지렸던거는 그거에요 아까 진짜 45연속으로 하나 나왔을때고 그리고 방금 전에 10개 깠는데 8개 나오고 삼전설 15개당 1개는 무조건 나오게 설정되어 있다고요? 번시가 곰팡이님? 45개 돌렸는데 1개 나왔어요 진짜 복서급 소름이었다니까요 여기 증인분들이 여러분들 지금 거의 9000명이 계세요 시청자분들이 지금 딱 9000명 정도 계시거든요 45연속 지금 45개에서 1개 나왔어요 아 리퍼 아까 쿼드라 리퍼는 대박이었고요 쿼드라 리퍼 일단은 돈이 지금 마구마구 모여가고있고 약간 좁은 것 같은데 방금 리퍼 펜타 떴다고? 펄스 중간에 섞여 썼잖아요 아까는 4연속으로 리퍼였어요 펜타가 아니라 아까는 4연속으로 할로윈 할로윈 그리고 흰색 그거랑 마지막에 할로윈 또 떠가지고 쿼드라 리퍼 떴다니까 대박났다 자 자 또 리퍼 더블킬 리퍼가 진짜 많네 어 리퍼가 진짜 너무 많이 나오긴 하네 지금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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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설로 리포트면 대박 와 다행히 리포 안탔어 지금 돈 한번 볼까요? 어? 토르비언 저건 이번에 신스킨 있냐? 못본것 같다 검은수염? 쿠로이에 스킨! 이번에 나왔어요? 쿠로이에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